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 9월이 되면 다 이렇게 가정, 가족 그리고 어머니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제가 요섭이를 초청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요섭군이 부르는 엄마라는 노래가 너무나 감동있게 들었기 때문인데요. 오늘 부탁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요섭군 어머님도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께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. 알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엄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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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가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퍼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Oh my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너무 나아줘 가장 소중해 누구보다 다른데 당신은 나의 나의 어머니 처음 당신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주는 날까지 기억하겠죠 내 모든 맘 다해 사랑합니다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퍼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Oh my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아줘 가장 소중한 너빌보다 다른데 당신은 나의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당신이 나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.